네 2022년 3월 11일입니다. 한국군 50만의 존재가치 해서 간단히 몇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개발자들이죠. 개발자와 한국군 50만의 존재가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자기 역할을 한 것은 터키산 바이락타르 그리고 제블린 미사일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제블린 미사일보다 조금 더 좋은 미사일도 있어요. 현궁인가 뭔가 하는게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나라에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ADD의 존재가치 50만 육해공군의 존재가치보다도 월등히 크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육해공군이면 장군들, 장성급이 500명, 연관급 5천명, 위관급 얼마 등등등등등등이잖아요. 이렇게 40만명 해서 총 50만명의 어떤 인적자원과 ADD의 개발자들, ADD 개발자, 개발자 1천명이라고 그럴까요? 개발자 1천명. 1천명의 존재가치가 50만 육해공군 보다 더 큰 시대공군입니다. 왜냐니까 이번에 우리나라도 K2, A1, K2 이런 탱크가 있어요. 전차라고 표현하는데 전차가 가격이 이 정도 됩니다. 탑승인원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방어체가 수동방어, 능동방어 등등이 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그래서 일정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벌린은 좀 비싸고 제벌린과 유사한 천만원짜리 휴대용 미사일로 이걸 잡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에서 한 탱크는 우리나라 탱크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탱크가 다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천만원 내외의 휴대용 미사일 하나로 40억짜리 탱크를 땅땅땅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미가 없는 거죠. 탱크가. 그죠? 마찬가지. 헬기도 마찬가지에요. 아파치 헬기가 대략 한 800억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LAH라고 그래요. 공격헬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숙련된 조종 인력인데 이런 걸 잡는데 1억짜리 미사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1억도 비싸죠. 5천만원짜리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헬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와 탱크가 작살하고 있잖아요.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는 우리나라 KF-21이 1000억 정도 하죠.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조종사 이렇게 돼 있고 있는데. 이걸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10억짜리 극초음속 미사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마 5나 마 25로 날아가면 그걸 어떤 것도 이걸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탐지만 되었다 그러면 그룹 끝입니다. 탐지가 안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기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재래식 전력. 기존의 재래식 전력이라면 탱크라든가 탱크라든가 헬기라든가 전투기라든가 보병이라든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리 비싼 탱크든 아무리 비싼 헬기든 저렴한 미사일로 다 격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이더 성능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서. 그죠? 지금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주권했다면 물론 러시아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혹은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방어했다면 그러면 지금 같이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먼저 위성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그죠? 다음 장사거리 미사일이죠. 장사거리 미사일로 기지를 타격하고 그 다음에 중거리, 2-300km의 거리에서 글로버워크와 같은 어떤 무인기나 무인정찰 드론으로 적의 소규모 시설, 군사시설을 탐지해서 타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소형 무인드론, 소형 무인드론으로 무장보병을 탐지해서 타격을 하고 실제 전장에는 투입하지 않고, 실제 전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실제 전장에 병력 투입 없이, 병력 투입 없이 장거리, 원거리죠? 원거리에서 적,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적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적이죠? 적을 충분히, 충분히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다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무식한 방법으로 서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번 전쟁에서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자기 역할을 한 것은 특기제 드론, 바이락타르라고 그러죠? 특기제 드론하고, 그리고 특기제 무인기관총을 탑재한 이런 드론이죠? 이게 기관총이에요. 기관총을 드론, 특기산입니다. 특기산인데, 반동을 잘 잡았어요. 반동 잡기 쉽지 않은데, 반동을 잘 잡은 이런 드론 이런 것을 소형 드론으로, 무인 드론입니다. 무인 드론으로 타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랬다고 하면은, 어느 한방이, 어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 어느 쪽이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었다면은 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아군은 피해가 거의 없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국군은 어떻냐는 거예요. 한국군. 한국군도 사실상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명이 있어봤자, 6회 공군 50만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개발자 천명, 그렇죠? 국방과학연구소죠. 국방과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개발자 천명이 만들어내면은 잘못 눌러내면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자 천명과 그리고 운용자 천명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은 10만대의 미사일, 미사일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형궁도 있고, 천궁도 있고, 해궁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해금도 있고, 천금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였나요? 하여튼 여러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다양한 미사일과 다수의 소형 무인 잠수함.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잠수함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 물속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주로 제한된다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무인 잠수함이라고 한다면은 체장 기간, 물속에 있는 시간이 제한이 없죠. 그렇죠? 무인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저궤도 정찰류,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무인드론, 무인정찰드론, 그리고 무인타격드론 특히산 같은 무인타격드론, 기관총이라던가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 말입니다. 소형 휴대 미사일이죠. 제벌린 같은 우리나라 현군 같은 그러한 기관총 혹은 소총을 탑재한 무인타격드론, 무인정찰드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게 되면은 이게 한국군 50만명이 6회 공군에서 탱크와 전투기와 50만명 플러스, 탱크 플러스 그리고 함대라고 그러나요? 함대, 구축함이라던가 순양함이라던가 등등입니다. 전투기 이렇게 구성되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이번 전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개발자랑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의 어떤 사람 위주 사람과 장비 위주의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없이 무인 시스템이죠. 다 무인입니다. 미사일 대 사람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개호로 승차를 위성해서 사람이 타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을 원격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발자와 운용인력 그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여급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냐는 건데 이걸 다 개발자가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개발자들이 개발자 천명이 만들어내는 것이 50만 군대 50만명의 장성도 있고 연관급도 있고 위관급도 있고 하사관, 준사관도 있고 일반 병사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전투의 효용면에서 근데 이게 군대에만 적용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층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으로 운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조직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거사라든가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다 적용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화화와 자동화 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바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과 좀 다를 수 볼 수밖에 없죠. 개발자가 바라본 관점에서의 전쟁의 양상 앞으로의 영상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개발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려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밀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무인이잖아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무인 타격 드론이라든가 정찰 드론이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공간과 시간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위도경도 고도에 대한 은밀한 제어가 필요하고 위도경도 고도도 기존의 GPS보다도 훨씬 더 은밀한 위도경도 고도가 10m 오차잖아요. 그걸 10cm 오차로 줄인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제어할 시스템이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뭐냐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바로 우리 팀 주피트가 만들어 놓고 있는 공간웹 같은 겁니다. 공간웹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아시스 도구에서 세 번째 도구입니다. 스페이스웹이에요. 들어와서 공간웹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간웹과 현대전 현대의 한국군의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개발자와 전쟁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상관이 있죠. 앞으로는 개발자가 모든 사회 사회의 모든 부문 군대뿐만 아니라 군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를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조직의 핵심 인력이 바로 개발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